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 컬럼의 디스플레이 퍼맷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지정한 그리드뷰 컬럼에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형식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퍼맷 속성 값으로 데이터 표시 형식을 지정하십시오. 세 자리마다 콤마를 표시하고 소수점 이후에 0, 2개를 표시하는 설정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익스펜스와 인컴 컬럼의 데이터가 숫자만으로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익스펜스 컬럼을 선택합니다. 프라퍼티 탭에서 디스플레이 퍼맷 속성을 검색합니다. 디스플레이 퍼맷 속성 값으로 세 자리마다 콤마를 표시하는 포맷을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익스펜스 컬럼의 데이터가 세 자리마다 콤마가 표시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컴 컬럼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퍼맷을 세 자리마다 콤마 기호와 소수점 이후에 0, 2개를 표시하도록 지정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인컴 컬럼에서 세 자리마다 콤마가 표시되고 소수점 이후 0, 2개가 나타나는 형식으로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